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 얼마나 주십니까? 그래서 한국은행이 은행한테 조사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액기준, 신규 취급액기준인데 잔액은 그동안 누적적인 기념이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신규 취급액기준 그 달 그 달 은행이 몇 퍼센트 금리를 받고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돈을 받을 때 금리를 몇 퍼센트 주느냐 이걸 한국은행이 매달 매달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018년 9월까지 발표했습니다만 은행에 우리가 저축성 수신금리에 예금하면 1.84% 금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가계대출, 기업대출금리 한국에서 따로 발표합니다만 이거는 가계기업 합친 겁니다만 한 3.61% 받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면 금리가 올랐다 그러는데 사실 대출금리가 작년 12월 달에 3.62%예요 2017년 12월 달에 그런데 2018년 9월 달 보니까 3.68%로 거의 대출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차를 은행 수입원이라고 그러는데 예대금리차라고 그러죠 은행은 대출할 때 3.6%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돈을 받을 때 1.8% 받으니까 1.8% 은행 이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만약 못 빌린다면 비은행 금융기관 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비은행 금융기관이라는 게 새마을금고, 상호금융, 신용협동자, 상호저축은행 이런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평균 금리가 3.6이었죠 새마을금고 가면 4.4% 쭉 올라가다가 상호저축은행 가면 10.6%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좋은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비열한데 별은 적장하지 않으면 그런 데죠 그런데 보통 신용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비은행 금융권 여기 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